아아씨 이수야 어허 노비선은 다른 수용소로 가고 우리는 여기 뭐 다행히도 같이 붙어서 이 수용소 왔지마 아 노비선이 근데 어떡하냐 아 무슨 포켓몬이 또 코 때문에 북한 수용 북한에 갇히고 수용소도 바뀌고 노비선도 없어지고 아 진짜 망했다 야 어? 근데 여기 수용소 그래도 다행인게 여자 교수관 진짜 개 이쁘지 않냐? 응? 또 그런것만 에헤헤에헤헤 상관없어 나 빨리 연구소 가고싶어 아 진짜 그립다 맛있는 밥이 언제쯤 맛있는 밥을 먹을까 짜식들아 누가 떠들래 아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빨리 일하란 말이야 인마 아니 교도관님 왜이렇게 이쁘세요? 에?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일이나 하자 이수요 아 교도관님 밥 좀 주세요 이거 너무 하실거 아닙니까? 아 니네 할일 다하면 내가 다 챙겨주지 근데 죄송한데 이거 어디까지 뚫어야 돼요? 아 저요 어 지평선까지 다 뚫어놔야지 아니 여기 뚫면 나만이잖아요 나만 침격하시기요? 아 빨리 빨리 조용히하고 빨리 너네들은 그냥 입 다물고 일만 하면 된다고 아 네 알겠습니다 근데 교도관님 서울사람이신가봐요 어? 서울사람이세요? 아 나는 말하는게 좀 그런데 북한사람이요 아 알겠습니다 빨리 자 조용히 알았습니다 조용히하고 해 이쁘잖아 아 왜왜왜 아 아 진짜 이수야 아 진짜 한 2시간은 캥어가지않냐? 아 나 힘들어 아 너 너무 배 고퍼 진짜 노비서 아 너무 복으싶어 야 너네 어 간척주제 무슨 바탕용이야 아 вас 싸들어 아 죄송합니다 교도관님 너무 배고파서 빵 한 조간만 주세요 아 어쩔것 없지 따라와바 어 그냥 밥이나봐 뭐야 야 야 이즈요 교수관이 팬티 버리고 어? 어? 왜그러세요? 저 안봤어요 왜 한번만 더 엉큼한 시선이 보인다 하면 색찍맛을 또 보게 될거야 아니 근데 팬티 버리잖아요 아 저를 왜 때리지 어 자영했어 저 제가 안봤어요 이수가 봤어요 진지야 왜 내가 맞아 자영자 빨리 가자 빨리 따라오라고 아 네 아우 배고파서 그래요 어 일단 감옥에 들어가 있을까요? 그래 그래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이수가 가자 야 야 이수야 들려? 뭐야 뭐야 야 좀만 크게 말해봐 야 들려 들려 야 내가 고객님 미리 챙겨놨어 잘했지 어 그래 그래 야 얼굴에다 볼 수는 좋잖아 그치 야 근데 밥 많이 줄까? 밥? 근데 오 예 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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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. 흐흐흐흥 어, 밥 좀 주세요. 빵? 빵 내가 많이 챙겨왔지. 어, 감사합니다 진짜. 빵 좀 주세요. 저도, 저도, 저도 주세요. 빵? 예. 어, 강첩들 무슨 빵이요. 에헤헤에헤헤에헤헤. 그 빵 안 주시게요? 에헤헤 내가 다 먹을거지로. 어, 너무 배고파서 그래요. 제발요오오오오오오오. 빵 좀 주세요. 계동하님. 으음 진짜 어 어 저기요 어 누시는거에요? 지금 놀리시는거에요? 저기요 야야야 빡개가 아파 빡개다 내려와 야 빡 죽고 안 죽고 와 야 지수야 다 돈 열어서 야 일로와봐 야 빡 죽고 안 죽고 와 빡 죽고 와? 내가 빨간 어떻게 내가 던존왔다고 어디야? 아냐 문 앞에 내려놓고 뒤로 물러서 야! 야 철퇴 있어! 야 기다려봐! 야 기다려봐! 황폭이지? 야! 빵 내놔! 여기로 빵 내놔! 빵 내놔! 빵 내놔! 이거 열어주고 빵 내놔라구 짜식아! 나오기싫어? 그걸로 못부셔? 백날배철 야 빨리 빵 내놔! 빵 내놔! 빵 내놔! 야 빵 하나만 주의 열어주께요 진짜 교동하니 정말이지? 예 주세요 빨리 주세요! 아 감사합니다 야 교동하니 저 그리고 아 나중에 말씀드릴께 이따 이수야 너 안에 있어 저희 약속대로 열어둘께요 다 지켰죠? 다시 가다주세요 아 됐죠? 나 나 나 빵을 줘 미안 야 야 야 교동하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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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하니 어떡하니 어떡하 야 이수야 야 이수야 야 이수야 왜 삐졌냐? 말걸지마 야 나중에 내가 급식에 빵 나오면 꼭 챙겨줄께 지금 당장 배고파 야 이수야 응 삐지지마 야 이수야 알겠다 저도 자는척이야 이것들아 이거 들어가네요 전 안잤어요 전에 운동 나갈 시간이라고 전에 운동 나갈 시간이라고 아니 저녁은요 아니 밥도 안먹었는데 무슨 운동이에요 운동부터 하고 밥을 먹어야지 그럼 운동해야지 밥을 먹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아 죄송합니다 저 근데 교도관님 여쭤볼게 있는데요 저희가 왜 저희 둘만 이 교도관.. 교도소에 있는겁니까 그건 알고싶어? 근데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희 둘만 있는게 좀 이상하잖아요 이 큰 교도소에 맞아요 포켓몬고 그거 뭐냐 진짜 포켓몬 잡은것도 아니고 그치 그치 아 내가 이말까진 안할려고 했는데 긴장운 각하가 너희 둘만을 이 특별한 곳에 특별조치를 하셨다니 너희 둘만 특별하게 근데 저희가 만약에 도망가면 어떻게 하려구요 너네 도망갈 생각 절대 하지마 왜요 이곳에 CCTV가 몇갠지 알아 아 설마 그게 김.. 그 대통령 쪽에 있는 CCTV에 연결됐나요? 그럼그럼 아이씨 무서워라 소새끼야 넘친다구 이것들아 그러니까 너희는 바로 총살값인가 지수야 하여튼 운동하러 갑시다 근데 있잖아 포켓몬 포켓몬 잡으기에 그렇게 문제된걸까? 우리가 남한사람이 북한대왓자 이방초워야 아 그러네 어 너희때분이잖아 아 네 죄송합니다 아이고 운동하자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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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에 운동장에 뛰어야지 CH 흐흐흐흐흐흐흐흐 아휴 힘들어 아휴 근데 교동완이 응 근데 여기는 cctv가 한 대밖에 없습니다 cctv? 네 cctv 있지 근데 한 대밖에 없네요 어? 저 이수 저 자고 혼나는거 아닙니까? 아 괜찮아 일단 저기 이수가 있는 곳이 사각지대라고 어 또 사각지대 없습니까? 사각지대? 네 따라와봐 어? 어 진짜요? 어휴 근데 교동완이 운동할때는 착하시네요 내가 좀 착해 어 그래요? 내 cctv가 없는 곳에는 너를 생각해서 아 감사합니다 여기가 사각지대야 어 교동완이 정말 마음씨가 고으시네요 남자친구는 계십니까? 헉 무슨 그 남한놈이 무슨 어 죄송합니다 어 죄송합니다 아 이거 다만아니라 너무 이쁘셔서 그 남한 가고 싶지 않으세요? 이런데보다 어 아 남한이 어떤 곳인데 남한이요? 일단 저는 부자에요 남한에 가시면요 이런 이런 데 안계셔도 돼요 저랑 같이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나만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 괜찮아 난 지금도 행복하다고 그러세요? 어휴 남자면만 결혼 어떠실거에요? 아 아 조용히 아 죄송합니다 어 여기서 좀 쉴게요 한 저희 뭐 시간 한 30분 남았나요? 응 30분 딱 30분 남았어 알겠습니다 여기서 쉬고있어 네 감사합니다 아 교수님 쉴 시간 끝났어요? 그래 이제 따라와 아 네 교수님 일단은 나만 잘 생각해보세요 저사람 앞에서 얘기하지 말라고 알겠습니다 저사람 안깨워요? 이수? 아 제가 깨울게요 야 야 일어나 야 이 자식아 하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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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동 안쳐 운동 안쳐 빨리 문 좀 주세요 근데 이제 어 다시 감옥 생활으로 들어간다고 알았어? 아 예 조용하네 잘 생각하세요 하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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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냐아냐 너 먼저 일단 들어가 저요? 열어주셔야죠 하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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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날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? 정말 해줄 수 있습니다 저기요 죄송하님 어 그러면 거기 한 번 만지게 해주세요 나 타고 생각했구만 아이 아이 장난이에요 죄송하님 일로 와보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탈 줄 알게요 이게 CCTV가 100대잖아요 아까 그 우리가 운동한 운동장 있지? 네 거기 뒤쪽에 전용 비행기가 있다고 사실이요? 그래 그러면은 이렇게 합시다 이수는 여기 남겨두고 둘이 탈출합시다 어때요? 아이 배고파 아이씨 그러고 싶지만 저 이수라는 사람이 내가 듣기론 엄청난 천재라고 알고 있어 어 맞아요 근데요? 근데 여기 CCTV를 그러면 이수가 끄라고요? 그렇지 그리고 우리 둘만 떠나는거야 그럼 제가 이수를 잘 설득해볼게요 알았죠? 그건 좀 이따 봬요 그럼 믿을게 네 예 야 이수야 이수야 어 어 교도관님이 우리랑 같이 남한을 탈출하지 나만? 어 남한으로 가지 북한 탈출하지 그래? 자기도 행복하게 살고싶대 야 이수야 근데 어떻게 나가? 그리고 니가 여기 컴퓨터를 해킹해서 CCTV를 다 꺼야돼 아니 뭐 아무것도 없는데? 교도관님이 좀 이따가 노트북을 갖다줄거래 노트북? 그동안 30초 딱 끌 수 있는 시간이 30초래 가능하지? 해킹 하 알겠어 우선 해볼게 그리고 운동장 뒤에 비행기가 있다고 셋이서 타서 탈출하지 아 오케이 오케이 어 너네 그만 떠들고 자라 어 아 네 야 이수야 좀 이따 보자 알겠어 야 야 니네 자냐? 어? 아니요 아니요 니네 자냐고 아니요 아니요 내가 노트북을 들고 왔어 어 빨리 이수야 자 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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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야 이수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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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분만 기다려 아 교수원님 빨리 그 CCTV 안걸리게 왔다갔다 하세요 짠짠짠짠 짠짠 야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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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됐어 야 됐어 야 됐다 됐다 야 빨리 빨리 이수야 미안하다 야 뭐야 어디가 이수야 미안해 교수원님 갑시다 야 이수야 꼭 구하러 어길 하 진짜 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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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지 빨리 와요 교수원님 빨리 와요 어 어 빨리 빨리 어 시간 안나왔어요 빨리 와 어 어 이거야 그래 이거야 그럼 제가 운전할게요 어 뒤에 타요 뭐에요 운전할 줄 알아요 나 운전 졸라 잘해 빨리 시프트하니 빨리 빨리 어 시간 없어요 오케이 됐다 갑니다 다행이다 운전 자격증을 노비서 때문에 따랐었지 자 빨리 빨리 출발해 아 기다려봐요 오 됐다 자 모터 키고 됐죠 좋았어 좋았어 어 갑시다 간신 사랑해요 이수야 코코아랑 함께 이수 미안해 이수야 사랑한다 간신 주말할게요 우후 나만으로 으악 어 여기가 드디어 꿈의 그리덤 내리세요 이제 내리시면 돼요 나만이 라니 여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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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연구실입니다 근처가 아 이수연구실이구요 여기가 남한이에요 가은씨 사랑해요 뽀뽀만 한 번만 해주세요 그건 아직 안돼 아 왜요 아 뽀뽀 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포켓몬 고 하다가 북한 수용소에 갇혔는데요 여자를 꼬으셔 여자랑 이제 교도관님과 사랑에 빠져가지고 결국엔 이수를 버리고 교도관을 선택하고 나만으로 다시 탈출을 성공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좋은구대 한 번씩 부탁드려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뿅